이번 주 시작이 계속해서 기다려온 고용 관련 동향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5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현재 시작에서는 고용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스탠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역시나 대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죠. 아스코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아스코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HLB도 아스코에서 34개의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삼성제학과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아스코에서 임상 2상과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5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와 정부의 비공개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